전하! 죽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나 하옵니다. 이 성이 버틸 수 있는 것인가? 꿈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 성이 버틸 수 있는 것과 더위가 있다면, 이 성이 버틸 수 있는 것인가? heart.며 시어관시다. 이 성이 버틸 수 없는 것. 적병의 숫자는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허가를 남한산 성으로 돌리심이 가한 줄로 아려옵니다 세자 저하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칭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런 망국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복을 배시옵소서 변기는 전화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이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모랑크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견뎌 주소서 명기는 지금 전화를 능렬하고 있어 옵니다 조정의 막중 내사를 어찌 천안 대장장에게 맡기 싫습니까?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덕분이다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망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살고자 한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그럼 어쩌란 것이냐? 하룻방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구르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지수인 대장에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지수인 대장에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수 así 1 knots의 충격력을 Visit 나 이 시할이 또 어떤 전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1ağı 2원 etti 1 post, 3권 경상에 군사들은 모두 부족함이 1등이